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밥준수 목사님께 나타나서 주님이 목사님께 알려주신 그 비밀을 절대로 세상에 폭로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폭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사탄은 목사님을 피를 토하며 극심한 통증 가운데서 불법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 간 목사님을 너는 돌아가서 교회를 깨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을 이 땅으로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지금부터 중보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박준수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몸이 치료받은 상태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죽기 전하고 똑같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죽었을 때가 3시 정도였고 제가 다시 세상으로 보내져서 제 몸으로 되돌아온 곳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오고 나서 제 몸에 남아있던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힘겨운 사퇴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비명을 지르면 그 고통이 조금 사라질까 해서 비명을 질러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과의 힘겨운 씨름을 한 지 15분 정도가 지난 다음 제 귀에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전화로 대화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 존수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 지금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저의 그 심하던 통증은 기적적으로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나서 교회의 교인들 중 100명의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확연하게 나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걸어다니기에는 저의 몸이 너무 약한 상태였지만 통증은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룹을 지어서 찾아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지는 것을 느꼈죠. 그럼에도 그때까지는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자유롭게 고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벽 2시쯤에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순서를 정하여 중보 기도하던 마지막 중보 기도자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쿠 오늘 밤에는 중보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 통증이 다시 몰려와서 내가 너무 힘들겠구나. 그런데 그때 저는 알람시계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나이가 많은 여인의 알람시계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교회 사무실을 청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자주 씻어서 깔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옷을 예쁘게 입지도 않았고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모로만 보면 전혀 눈길을 끌 수 없는 평범하고 벌품없게 보이는 그저 연세가 많이든 연약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알람시계를 맞춰놨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새벽 6시까지 저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그녀의 중보 기도 덕분에 저는 고통을 많이 느끼지 않은 채 잠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일하러 가야 하는 새벽 6시가 되었고 저는 그 시간에 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저는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진심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온종일 토요일까지 교회 사람들이 병실에 찾아와서 계속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저의 몸이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토요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밤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저의 통증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이제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또다시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 든 여인의 알람시계가 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그녀가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시까지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 6시쯤 되어서 다시 통증이 돌아왔는데 그 이전보다 더 심한 통증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중보 기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 기도가 가장 약할 때에는 주일날 아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갈 준비를 하느라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저의 상태는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들어와서 나의 옷을 갈아입혀서 교회 갈 준비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더 악화되었어. 나는 정말 그 이전보다도 더 악화됐어. 물론 내가 다시 죽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이 통증이 정말로 너무 심해. 내가 아무래도 실수한 것 같아. 내가 교회 10시 반까지 간다고 했는데 차라리 9시 반까지 간다고 해야 됐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10시 5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때 저의 몸에서 녹색의 그 뭔가가 빠져나갔습니다.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가 저에게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가정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죽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받지 못한다.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저를 위해서 중복이 되어있던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연세드신 할머니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통의 교인들은 그 할머니를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너무도 소중한 전제로 생각하시며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할머니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할머니는 너무도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한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박준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렸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받지 못한다. 우리는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드림으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을 해낸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할머니와 같은 분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